4연패기간 동안 낮은 석점 성공률이 발목을 잡았던 KT인데요. 벤슨의 길이 열렸습니다. 조연장! 벤슨! 자, 저것은 통크샷만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컨디션을... 그 이후의 파울인데요. 심스 선수는 앞서 이 벤슨 스틸 과정에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심스의 파울. 벤슨 선수가 완벽한 덩크로드를 걷는 데 성공합니다. 그에 앞서서 이 패스가 을품이었고요. 네, 그렇죠. 벤슨의 덩크슛. 51.30km 됐습니다. 벤슨의 컨디션이 저는 덩크를 하고 나면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, 본인이. 그렇죠. 바로 출발합니다. 이젠 celebrating.